기아가 3월 한 달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5만 1,011대, 해외 20만 351대 등 전년 동기 데뷔 8. 6% 증가한 25만 1,362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동일 수준, 해외에는 10일. 0% 증가한 수치가 차종별 판매는 스포티지가 2만 9,505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만 8,333대, 소렌토가 2만 2,604대로 뒤를 이었다. 1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캐니발로 9,520대를 기록해 7개월 연속 기아 월간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이어 승용 모델은 K5 6,882대, 모닝 3,480대, 레이 2,967대 등 총 1만 8,388대가 판매됐다. 가니발을 포함한 아비 모델은 소렌토 8,357대, 셀토스 3,648대 등 총 2만 4,988대가 팔렸다. 상용 모델은 본고 III가 7,491대 팔리는 등 버스와 트럭을 합쳐 총 7,635대가 판매됐다. 특히 지난달 세계 최초 공개한 전용 전기차 모델 EV6는 사전 예약 하루 만에 예약 대수 2만 1,016대를 기록 기아 역대 최대 첫날 사전 예약 신기록을 경신하며 향후 전기차 시장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해외 판매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라 상승했다. 사종별 해외 실적의 경우 스포티즈가 2만 8,718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되었고 셀토스가 2만 4,685대, 리오, 프라이드가 2만 1,584대로 뒤를 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